아아다 아까전에 오버로드 떨어져가고 세비야까지 떨어졌는데 금세 또 갬부를 만들어 왔네 자 아아 아 젠드라 청년이 그거 대시를 해야됩니다 터킥 다음에 알키에 다음에 대시로아이예요 와 쩔어 터킥 다음에 알키에 다음에 대시로아이입니다 아 아깝다 빨리 때릴걸 아 아니면 터킥을 하세요 터킥 말고 요 토끼 그러면 대시로아이아이 안해대요 터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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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존나 빨라 그냥 존나 타이밍 맞췄으면 됩니다 그거는 내가 어트 나도 잘 못쓰기 때문에 뭐 뭐라 설명 표현한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존나 열심히 타이밍 맞췄으면 돼요 아이씨 쯔 실제 이어서 여기 있음 아이아몸 고신이 근데 연습하면 또 대긴대요 신콤보 잉레인이 많이가세요 반갑습니다 아 짧았네 천천히 천천히 여행 아 아 아 아 아 1대 커킥인데 차분하게 차분하게 자 카운터 좀 세주세요 0대1입니다 빠찍! 조아!! 우당탕탕 와장창 조아! 토끼! 안전하게 안전하게 잘할 거였다 자이언트 오 좋아요 질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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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무릎님 탔할게 알지 무릎님 방해는 그냥 그렇다고 하죠 그니까 내가 그래서 싫어하는게 침묵질이에요 끼리끼리 에라님 일닭이는 귀요미 감사합니다 제가 라파구님한테 매니저할때 얘기하는게 그거에요 침묵질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누가 물어보면 꼭 답해주라고 매니저의 역할은 그겁니다 맨날 오는사람하고 침묵질하는게 아니고 모르는사람이 뭐 물어보면 그거에 답하는게 매니저의 역할이에요 철칸님 뭐하지니 매니저는 그것만 하면 돼요 자 자 자 아.. 안줄줄 알았는데 그니까 매니저는 여러팬하고 자주오는 팬분들이라고 이야기하는게 매니저가 아니에요 오히려 흰색으로 아이디 처음 오르신분들 그런 분들을 알려주는게 매니저의 역할이지 친목지는 BJ가 해도 되요 어.. 그리고 뭐 어그로 이런 애들 시청자가 좀 보내달라면 내가 강퇴해주면 되는거고 매니저의 역할이 너무 시고요 그냥.. 그래서 내가 엠아제이 봄니 뽑은거도 그냥 인사만 하라고 매니저의 역할은 뭐 크게 할거 없어요 뭐 관리 다 하라는 얘기 아닌가 인사 잘하고 질문에 답변하고 이것만 하면 매니저의 역할은 끝이에요 매니저씨가 엠비씨의 사랑입니다 매니저씨가 엠비씨의 사랑입니다 흐헤헤헤헤헤헤헤 아니 뭐 만나면 뼈장국 한.. 뼈장국 사드리죠 라빠군님은 많이 먹.. 좀 뭐도 먹었을거에요 아..왜 이렇고 저래 아..왜 이렇고 저래 뼈장국 사드리죠 뼈장국 사드리죠 까까몬르 아 jss 찰었다 이번에 진짜 존나 버티다가를 내왔었다 에구후 네 열정 페이 맞습니다 매니저는 에라님 스티커 2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니저분들 라빠 군님한테도 뭐라고 안 부탁하는게 내가 말 그대로 뭐 시급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말 그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시키는 건데 그래도 뭐 그렇게 얘기는 못하죠 고마운 분들인데 매니저는 항상 고마운 분들이죠 저 14입니다 차분하게 가봅시다 아 노루야 아 무릎때문에 보디가 어렵다 아 씨 자이언트 안되네 아 또 mbc님 말에 또 감동해서 아 내가 오히려 매니저 시급을 줘야되는데 암튼 감싸땅 감사합니다 젠트나 성련이 별부서 100개 감사합니다 아 하단은 그래 좋은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콤보가 됐는데 지금은 레이븐 1rk 카운터 나도 뭐 추가타 한대 정도죠 디막신이 별부서 10개 감사합니다 에라님도 감사합니다 저의 스틱을 어떻게 보여줘요 카메라가 1회 있는데 고점을 시키면 아 아우 아직 MBC 안 끝났다 아 나 존나 석상하네 진짜 아 존나 석상하네 아 아 아깝네 아 아깝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어 큐쨍님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러클이랑 드라라 한거 제목이 러클가 러클이 클라로 되어있어요 아 언제 맺힐겁니까 하도 오래돼갖고 러클이면 꽤 된거 같은데 제가 그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하기 때문에 약간 실수를 한번 할때가 있어요 좋아요 레아각 오 좋아 아 아깝다 아아 아깝다 아 레이블이 들깨가 좋네 무릎 때문에 아 아 아ifi다 아 아 까 됐다 아아! 아까네 아 그렇습니까? 내가 확인할게요 러클 나온거 킹이 아깨어 킹이 아깨어 아아아아! 아까봐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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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네 쉽지않아 쉽지않아 뭐야이거 누가죽냐 윽 아이 감사합니다 아 또팬분께서 또 콜라하나를 또 아아악 갑자기 콜라가 생겟길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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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쨍님 감사합니다 오오게이들 와아 아아 아아 아 이거 너무 시따 어렵다 날로 먹을라 라운드 투 아아 젠드나 성룡님 오늘 매끄럭 주십니까 야 감쌍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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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드나 성룡님 어이 뭐야 아 내가 늦게 썼나 아아 아 내가 늦게 썼나 라운드 트리 라운드 트리 파이트 구당탕탕 와장창창 짠발 어 나온다 안나오네 니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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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에이 백 그래 파이트 엥 내가 고질나니 잡아잡아 연잡이 최고야 오예 마무리합시다 엘보로 후 어어 좋구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함영동 레이븐 쉽지 않아 자 여러분 12시 다되가네요 마지막 추천 한번씩 박아봅시다 300개만 채워주세요 저요 저요 항상 이시간에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까지 추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이씨 역시 센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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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으 Art 으어어어았 으아아어어억 아 2타 있는 줄 알았다 아 비할 때 저기 2타 있었거든요 2타 쓸 줄 알고 아 가만히 있었네 아 2타 쓰는 줄 알았네 어 얘 피했다 그렇죠 저 저 이상하게 좀 안좋아요 별로 오 젠스 아호호호호호 아 앉아야 돼 앉았죠 배고프 기계 아 아 아 으 자 초초 나머지 눌러주세요 오우야쓰 자 몇대 몇신지 아무도 모르겠지 나도 몰라요 내가 한 1점 쪘나 로프잡기는 육탄 이후로 쓸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풀 수가 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육탄땐지 육탄 피할땐지 모르지만 그때 로프잡기가 가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서있으면 로프잡기만 쓰면 끝나는거였지 그래서 제가 킹에게 바라는건 딱 한가지에요 로프잡기 가불좀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연장 다 필요없어요 서있으면 끝나는건데 어생 어어 딱 노려서 딱 끝날 타입이 내려올 듯 하메인데 와 순간이동을 해봤는데 아 뭐야 이거 오 다행이네 저거 원투 들어갑니다 나 66할게 저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아 무조건 왜 높았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라운드 4 싸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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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 없네 끝이 없네 끝이 없네 3대5입니까?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아 왼허퍼가 무조건 나오네 아 아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일어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일어나면 자이언트 다 존대 아 공찬가믄하자도 살았겠지 왼허퍼 오우 이건 진짜 보기 힘들어 이런거서 안 통해요 야 방귀끼 잘 쓰제 내가 하랑 콧옥 기술만 잘 하더라도 해 하랑 기술은 몰라서 언제 나올지 몰라서 방귀끼가 어렵다 잃어아아아아악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랩은 1 오른손 가드 아 그게 1 오른손 아 그건 모르겠네요 오른 어퍼를 얘기한게 아닌가 이걸 얘기한건 이게 오른손인데 어퍼 가드를 얘기하시는건가 서려나 초쪼님 들어가세요 와 아 아 좋아 아 팔꿈치로 치는거 뒷좌세니까 일단 랩이 불리하지 않을까요 가드를 시켰으니까 잘 안쓰는데 1타만쓰는데 이걸 많이쓰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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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 없다 씨 아우 잘 춘다 집중해서 이 몹시다 와 무릎이 나오네 좋아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나오는 블랙님 이겨서 블랙촛밥이에요 아무나 이길 수 있습니다 블랙 자 여러분 열두시 지났습니다 MBC방송 재밌다 생각하면 추천 MBC방송 마 무프리카나 로프리코가 재미없네 이러면 업 눌러주세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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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달달해 야 좋고요 아 아 아아아아아아아 아깝네 에라이 모르겠다 아 피가 쪼금이나 남았으면 아 이거 콤보 왜 이래 피 없을 때 잡기 쓰는 거 좀 줄여야 되겠다 다 들켰네 아 피 없는 게 피 없을 때 내 피 없을 때 잡기 쓰는 게 너무 노출이 많이 됐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밖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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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 자, 차분하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멘트 좀 줄이겠습니다. 어? 아, 저기 끝거리랑 끝거리도 있나? 삥! 심수 subscriber 아아아아!!! 속상하네 진짜 .... 하아 하아 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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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좋아요. 원양어선 아... 우상상상상 와장창 따꿍 따꿍 아 들어가 따꿍